오늘은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의 저자이신 장석훈님과 함께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관련한 현재의 주요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석훈님 요즘에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성이 꽤 큰 것 같습니다. 오늘도 2, 3% 많이 하락을 하는 것 같은데 요즘 좀 어떻게 보고 있으세요? 일단 지난 피드백을 한번 해보면 5만 3천 달러까지 하락을 했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이랑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으면서 반등했을 타이밍에 올라가야 될 타이밍이 약간 좀 가속화되면서 6만 8, 9천까지 급격하게 올랐다가 다시 이제 조정을 나스닥이나 이제 주식이 좀 빠지면서 비트코인이 좀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컨퍼런스 이후에 조금 크게 6만 9천까지 갔다가 다시 주말에 또 컨퍼런스 이후에 다시 하락했다가 어제 이제 월요일에 갑자기 또 올라갔다가 7만 달러까지 회복을 했다가 다시 또 6만 7천 아래로 해서 한 6만 6천 중반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변동성이 좀 요즘 커지고 있다고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클까요? 변동성은? 일단은 약간 좀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요즘 비트코인이 예전에는 경제나 여러 가지 지표로 하고 있는데 요즘엔 대선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 대선의 흐름이 실시간으로 많이 바뀌잖아요. 그것처럼 되게 크게 변동성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근데 약간 좀 지루했던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런 변동성이 나쁘진 않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꾸준히 올라가면 더 좋은데 항상 계속 올라갈 수만 없잖아요. 항상 이렇게 출렁이면서 간다는 정도를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빠지는 거는 해리스 지지율이 상당히 잘 나온다. 격차가 크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의 그런 이슈, 호재로 인해서 급등한 그런 게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싶은데 대선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될 것 같고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은 물론 관심이 많고 지지율이 앞선다는 분석도 있고 거의 박빙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지금의 열풍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가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어쨌든 지금 후보로 등록된 지가 얼마 거의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열풍이 계속해서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조금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박빙으로 거의 가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그래도 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가능성이 조금 더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게 유리할까요? 일단은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저희 암호화폐 투자자들한테는 유리한 건 맞는데 이번 컨퍼런스에서 제가 좀 중요하게 여겼던 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 안 하면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할 거다. 저는 그게 진짜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단순히 선거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밀어주는 게 아니라 이건 미국의 이익이 되고 결국엔 미국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기 때문에 된다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헤리스 부통령이 단순히 되더라도 이러한 호재나 나쁜 건 이어갈 거라고는 보고 있어요. 다만 저희 이번 사이클에서만큼은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더 긍정적이지 않나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아 트럼프가 되든 헤리스가 되든 약간 시간의 문제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펀더멘탈이 바뀐 건 없는데 그래도 저희는 일단 지금 당장에 조금 더 많이 벌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그런 걸 따지면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올해 많은 분들이 9월에 금리이나 예상하시고 9월부터 상승을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연말까지 좋게 보시는데 이 가운데서 정말 20% 이상 이렇게 좀 큰 하락이 다시 한 번 나올 거라고 보세요. 저는 오히려 9월 달에 좀 조심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금리 인하가 호재가 맞는데 금리 인하가 저희가 지금까지 한 최근에 양적 완화를 항상 하면서 위기가 생기면 금리 인하랑 양적 완화를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해주면서 저희가 됐는데 일단은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금리가 일단 높아요. 5.5에서 0.25BP 내린다고 해도 5.25고 5%가 넘는 금리 인하가 일단 높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가 항상 좋은 건 아니거든요. 지금 금리 인하가 물가가 떨어지고 경제 성장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떨어지면 그렇게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은 경기 침체 때문에 자꾸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꼭 좋은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는데 금리 인하가 안 되면은 물론 처음엔 충동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조금 더 빠르게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서 약간 금리 인하가 꼭 좋은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고 실제로 저도 약간 8월에 좀 기대를 좀 하고 있거든요. 8월에 상승을 하면은 9월에 좀 조심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차트를 하나 준비해 왔어요. 이게 보면은 비트코인 월별 차트예요. 그러니까 월별 수익률 차트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제 9월에 이렇게 네모나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왔는데 여기 하나 특징이 보이지 않으세요? 여기 평균인데 밑에 다 플러스인데 9월 말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9월이 항상 안 좋아요. 그리고 금융위기도 9월에 발생했고 항상 모든 게 9월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회계 미국의 마감이 거의 9월에 많이 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연말 같은 느낌이다 보니까 거의 그때쯤에는 약간 리밸런싱 하면서 조심하고 약간 몸을 사리는 분위기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질 않고 오히려 이제 10월 달 넘어가면서 좋을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 8월 달에 만약에 별 크게 상승 없이 가면은 9월에 그렇게 크게 하락을 안 보는데 만약에 8월 달에 조금 한 1억 2천에서 1억 5천 정도까지 가면은 조금씩 좀 어느 정도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어쨌든 대선까지는 제가 크게 무너질 거라고는 보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도 과연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는 아마 한 9월 달에 가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금리 하락이 막 25%까지 뺄까요? 25%까지 언제든지 조정이 오죠. 지금 금리나 없는데도 최근에 25%까지 빠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정은 제가 책에서도 항상 언급했는데 항상 비트코인에 있어서 30% 정도 조정은 언제든지 발생한 거고 요즘에는 이제 한 20% 정도까지 빠지다가 이번에 25% 빠졌는데 이 정도 조정은 항상 있었던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무조건 우상향을 하더라도 조정을 거치면서 우상향을 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여주신 표를 보니까 지난 반감기가 2020년이잖아요. 이때 거의 8% 빠졌네요. 작년이 특이했어요. 작년에도 좀 안 좋게 봤는데 이때 ETF 승인 기대감 ETF에 대한 호재가 나오면서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나니까 오히려 엄청 크게 상승을 했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2020년도 오히려 크게 하락을 하고 와 다음에 28%네요. 2021년도에도 많이 빠진 다음에 이렇게 크게 올라갔는데 아무튼 9월달에는 어쨌든 여러 가지로 좀 조심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 반감기로 봤을 때는 한 8% 빠지고 20%, 40%, 47% 오르고요. 그 지지난 반감기 시 2016년에도 보면 이때는 오히려 불렀으니까 상승이 좀 적잖아요. 적네요. 18년 같은 경우는 겨울 기간이니까 하락이 더 커졌던 것 같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9월을 좀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 연말까지 갔을 때는 좋게 본다. 일단은 저는 9월달에 만약에 정말 여러 가지 악재들이 나오면 9월에도 그만 끝날 가능성도 있다고 봤는데 저는 아마 제일 좋은 가능성은 연말이랑 내년 1분기 정도까지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 희망하고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내년 1분기까지? 네. 그래야지 저희가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거의 트위더보다는 아이트 많이 투자하시잖아요. 아이트에 약간 좀 좋은 긍정적인 걸 가기 위해서는 최소 연말 아니면 한 1분기까지는 가야지 그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리고 대선 끝나고 나서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했는데 금리를 여러 번 내린다라고 빠른 시간 안에 만약에 여러 번 내리면 금리가 처음에 경기침체 이슈로 많이 내려간 상황에서 이제 어느 정도 금리가 좀 빠르게 내려가면 아무래도 유동성은 확실히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경제가 조금 살아나는 것 같다는 분위기가 오면 오히려 그 유동성의 힘으로도 살짝 올라갈 수도 있는데 다만 조심해야 될 게 금리 인하 때문에 비트코인이 3억을 넘어서 엄청 크게 상승한다 이런 너무 지나친 희망이로 보다는 약간 저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요? 그럼 내년 초 얼마 보시는 거예요? 저는 원래는 2억 정도까지는 계속 아직까지 언급을 계속 해드렸는데 뭐 지금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사이를 아마 보고 있고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금리 인하가 경기침체 없이 잘 흘러가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하지 않으면 3억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는 있는데 그런 가능성은 조금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마이클 세일러가 그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서 20년 후에 베어 케이스, 베이스 케이스, 불 케이스 이렇게 세 개로 나눠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베어가 이제 거의 최악인 거고 베이스가 기본인 거고 불이 이제 날아갈 때인데 어떻게 보면 석호님도 이렇게 세 개로 좀 나눠가지고 얘기를 해주신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시나리오를 저는 항상 투자를 하거나 꼭 그냥 일상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서 결정을 해요. 그런데 특히 투자에 있어서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인데 기존 사이클 유지하는 거는 아까 말했던 저희가 정말 비트코인 3억을 가고 알트코인에 되게 좋고 이런 시나리오고 사계절 사이클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가을에 끝나는 사이클이거든요. 내년 가을에 9월에 끝나는 사이클인데 이 사이클이 유지되면은 기존처럼 알트코인도 크게 상승하는 제일 낙관적인 시나리오인데 이거는 한 20% 정도 보고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 사이클 먼저 세 번째 시나리오 먼저 보면 1년 빨라진 사이클인데 이거는 최악의 경우 이제 9월 9월에 정말 좀 여러 가지 전쟁이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새로운 게 나오면 3월에도 좀 위험해서 장이 끝날 수도 있는데 그런 시나리오보다는 약간 4분기랑 1분기 정도가 한 50% 이상 되지 않을까 이때도 사이클이 한 6개월 정도 빨라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ETF 승인됐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클이 발생됐다고 생각을 해갖고 저는 아마 이거를 솔직히 생각도 하고 약간 희망을 이쪽으로 많이 하고는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으니까 이게 무조건 이대로 간다라는 게 아니라 이걸 참고해서 각자 투자에 그럼 나는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어볼까 개인적으로 한 번씩 다 생각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석호님하고 인터뷰하면서 이게 참 유익한 게 뭐냐면 보통은 이제 많은 분들이 반감기 사이클을 이번 네 번째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약간 뭐 평균을 낸다거나 아니면 최근에 사이클을 갖고 와서 내년 뭐 9월, 10월까지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석호님을 항상 설명해 주실 때 중간에 어떤 변수가 터질지 사실 모르잖아요. 특히 이제 매크로 변수들 같은 거 그렇게 터질 때 이렇게 상황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시나리오를 여러 개 세워두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변수가 올지 모르니까 최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한 번 세워보고 그거를 한 번 생각해본 거랑 안 해본 거랑 그거랑 또 똑같이는 가지 않지만 비슷하게 갔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거고 만약에 그때도 잘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 나는 이렇게 봤는데 이게 이렇게 움직이네? 그러면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 새로운 분석을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좀 하고 무조건 투자 있어서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100%라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공식은 없죠. 항상 이런 변수들을 고려해서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투자를 할 때 공식이나 법칙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석호님께서 제가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예를 들면 트럼프 헤리스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이게 정말 이번 사이클의 영향을 미칠 것인지 경기침체 요소가 미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계속 추적 관찰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비트콘 2024 컨퍼런스가 되게 핫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오시고 상원의원도 오시고 그리고 되게 유명한 인사문들이 많이 오셨는데 혹시 이 가운데서 좀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으셨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이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아무래도 좀 준비자산 쪽도 아마 이슈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준비자산 이야기는 안 하기로 해갖고 안 하고 전략적으로 비축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은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이제 약간 제도권에 편입이 되면서 지금은 비트코인이 위험 자산이잖아요. 이제 안전 자산으로 가는 과정에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정말 금처럼 디지털 금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과정으로 가는 방향성에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진짜 정부에서 미국 정부에서 전략 비축을 한다라고 하면 기관들이 아무래도 명분이 생기잖아요. 여기 투자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자금이 향후 더 좋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CBDC를 전면 금지한대요. 원래는 제가 책에는 CBDC가 책에 언급한 게 CBDC가 나오면 과연 비트코인이 안 좋을까라고 했을 때 결론했던 거는 처음에 CBDC가 탄생을 하면 어쨌든 CBDC 활용을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을 약간 개방하면서 그쪽 거래를 하게 되면 CBDC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초반에는 비트코인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하지만 CBDC가 안정화되면 더 이상 비트코인이 필요가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비트코인이 위험하다고 봤는데 이러한 변수들이 제가 또 반대로 CBDC가 나오자마자 비트코인은 위험하다라는 심리가 강해져서 크게 빠질 수도 있는데 다음 사이클에서는 이런 CBDC가 나온다는 얘기가 없을 거잖아요.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러기 때문에 다음에도 기존이랑 똑같은 사이클을 유지는 할지는 모르겠지만 상승하는 건 한 번 더 사이클을 그리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어서 약간 이것도 좀 주목해서 봤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런 발언도 있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말한 건데 비트코인이 금액 가격을 추월할 것이다.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향후 특히 10년 안에는 좀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지금 저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면 안전자산 인정받고 미국에서 자꾸 공급이 딱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꾸 안 팔고 모아간다고 하면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상승을 할 수도 있고 오히려 만약에 이번에 크게 상승을 못하면 다음에 더 크게 정말 좀 버블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책에도 약간 그 얘기를 썼어요. 비트코인의 버블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때 핵심 중에 하나가 모든 투자자들이 입력을 하고 기간 투자자들이 와야지만 버블이 온다라고 했는데 지금 사이클에서 모든 기간들이 들어오고 뭐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 사이클에 대해서 과연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이거 비트코인이 더 크게 상승할 힘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결국엔 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금시총을 추월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그게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 다만 이럴 때는 정말 조심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떨어질 걱정을 할 때는 아니고 저희가 어쨌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결국엔 나쁘지 않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새로운 금융 패권을 가지기 위한 방법으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블랙롱이랑 이런 데서 ETF를 나오고 SEC에서도 승인해 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석호님에게 장기는 한 몇 년 정도인가요? 장기적인 거는 최소한 5년에서 10년 그리고 이제 만약에 비트코인 기준이고요. 암호화폐 시장으로는 저희가 거의 한 20, 30년 길게 보면 이제 ETF 초창기 나왔을 때 그러니까 금융이 새로 바뀌었잖아요. 그러한 지금 약간 초입이 있고 예를 들면 인터넷이 이제 막 생겨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우리는 서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때 인기 있었던 야우나 이런 게 지금 살아남진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가정이 있고 그 와중에서 많은 기업들이 생기고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지금 잘 생각해서 장기적으로 큰 그림을 보시고 한번 투자하고 단순히 비트코인을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미국에서 이걸 ETF를 승인해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한 번쯤 꼭 생각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시가총액으로 진짜 봤을 때 이 금하고 비트코인을 비교했을 때 지금 한 15배 이상 차이 나더라고요. 한 10배 정도 차이 나지 않나요? 10, 5배 정도면 그렇죠? 그러면 한 15억인데 저는 한 10억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한번 가보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가는 길이 굉장히 또 험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과연 가져갈 수 있을지도 좀 걱정이기는 그럼 만약에 이번에 베이스 케이스로 한 1.5억에서 2억이 되면 다음 사이클 한 10년 지나서 오차반감기나 이럴 때는 한 10억 갈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정말 거품이 터지면 거품이 발생을 하고 하면 그렇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다음 사이클에도 그래도 한 3억에서 5억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계속 가격이 오르긴 오르네요. 그러니까 우상향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상승률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시가총액도 크고 그만큼의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전만큼 한 번에 비트코인이 20배, 50배, 100배 이렇게 가긴 힘들지만 그래도 한 2, 3배 이상의 상승은 꾸준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발언을 또 하나 인용해보면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말라.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은 25년 이번 4차 반감비 사이클 종점을 보시는 분들은 25년을 좀 보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 매도도 생각하시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 절대 팔지 말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미국에서 팔았다. 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옮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건 약간 쇼맨십에 가까운 얘기고 그런 식으로 약간 어쨌든 컨퍼런스니까 좋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더 강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정말 이 돈이 투자하는 돈이 내가 이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고 나는 정말 비트코인의 미래를 믿고 한 10년, 5년, 10년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팔고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솔직히 말하면 최소 50%에서 60% 빠질 거라고 보거든요. 최고점에서. 그렇군요. 비트코인이 얼마를 가든 간에 그리고 만약에 오히려 기관들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약간 좀 안 빠질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비트코인을 사지 않을 이유가 나오게 되면 하락이 하락을 부르면서 메모리 기관이 던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크게 하락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무조건 비트코인이 안 빠진다. 과거랑 다를 거야. 항상 투자 있어서 제일 조심해야 될 말이 이번엔 다를 거야라는 말이잖아요. 그런 거 조심하셔서 저는 할 거고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웬만해서는 다 팔 것 같고 만약에 알트코인들 제가 보유하고 있는데 정말 믿는 것들 중에 만약 상승을 못 했다라고 하면 걔는 그냥 한번 리스크 안고 한번 끝까지 가보고 상패가 될지 아니면 저한테 큰 수익을 안겨줄지 한번 지켜볼 예정이고요. 웬만해서는 비트코인을 팔 건데 저는 비트코인을 분할로 이렇게 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실수해갖고 더 상승할 것 같아서 냉겨놨는데 그게 만약에 크게 하락을 하면 그 정도는 그냥 가져갈까 이런 생각은 솔직히 들긴 하는데 만약에 제가 정말 확신을 갖고 이번 하락이 좀 올 것 같다라고 하면 웬만해서는 정리하고 좀 하락이 발생했을 때 다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 하락을. 정말 그게 말이 쉽지 버티기가 너무 힘들고 일상생활에 좀 지장을 올 정도로 너무 좀 우울해지고 이러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이번에도 한 4개월 전에 1억까지 갔다가요. 이게 한 20% 빠져서 4개월 동안 하락한 거 했잖아요. 이것도 힘들다고 하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시즌 오프다. 이번 시즌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많거든요. 하락이 시작하면서 겨울이 오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지금 저희는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계속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는 거예요. 2년 빠지는 거죠? 2, 3년? 2년 안에 1년. 2년.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4개월 빠졌으면 8개월 더 빠져야 돼요. 그런데 이제 가격이 반등하면서 물론 가긴 하지만 딱 여기서 다시 계속 물고 내려가는 거거든요. 50% 빠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지난 사이클에는 77% 빠졌고 과거에 두 번에서는 85% 정도 빠졌거든요. 그거를 만약에 50%만 빠진다고 해도 그러면 1억 500 정도 됐었거든요. 그럼 5천만 원까지 빠진다고 보면 나 그때 살 거야 라고 하는데 그때 가면 못 사요. 맞아요. 못 사요. 이번에 20% 빠져도 못 사는데요. 왜냐하면 그때 되면 딱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만약에 정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다 갑자기 말을 바꿨어요. 비트코인 인정 안 할 거야. 그 상황에서 그런 악재나 여러 가지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용기는 안 나요. 저도 못 날 것 같고. 그런데 그거를 진짜 꾸역꾸역 참고 사는 사람이 나중에 크게 돈을 벌 텐데 그게 정말 쉽지 않고 이번에 알트코인들이 엄청 많이 하락했잖아요. 본인이 정말 믿는 코인이라면 저는 물을 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게 손이 안 나가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더리움만 조금 샀거든요. 이미 다 투자가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본인이 할 수 있다라고 물론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그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거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의 원리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도 한 1년 전만 해도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1년 이렇게 하락하니까 못 버티거든요. 물을 못 타 그리고. 2차전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전기차 시대에. 알고 있는데 그럴 거면 미래를 보고 보면 지금 사야 되는데 사야 될 용기가 안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내가 어디까지 빠질지도 모르는 거고 그런 무서움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저는 무조건 최소한 원금 이상은 좀 회수하셨으면 항상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쵸 원금을 회수하고 나머지 돈은 그래도 갈 수 있으니까 제가 지난 상승장 때 조금 아이트코인 몇 개 남겨놨는데 많이 이득 본 상태에서 뺐어도 신경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무리 내가 뭐 없는 돈 샘 친다고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이제 심리가 그쪽에 계속 관심이 가고 신경을 쓰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많이 빠지면 기분 나쁘고 보면은 좀 우울해지잖아요. 막 80%씩 빠지고 이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소 원금 이상 그리고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2차전지 투자한다고 해도 투자 원리가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그 2025년 말까지 본다. 그러니까 3년은 보고 투자한다라는 분들이 되게 많았고 올라갈 때니까 다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탔죠. 그런데 이게 빠지니까 지금 그래도 1년 한 6개월 남은 거잖아요. 그런데 못 사시더라고요. 대부분. 그러니까 오늘 석호님께서 얘기하신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분대로 막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멘탈적으로 많이 준비되고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거 댓글이 아마 달릴 거예요. 판다고 하면 비트코인은 파는 게 아니다. 죽을 때까지 가져가서 자녀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또 달리는 댓글이 있을 거예요. 그걸 그렇게 생각하신 건 저는 존중을 하죠. 또 하나 재미있는 얘기를 하면 제 친구가 이제 친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친구가 이제 이번에 작년 투자한 지 크게 얼마 안 됐는데 비트코인이 좀 올라가서 돈을 좀 버니까 이번에 자기가 투자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러더니 이번에 그러다가 이제 아이트코인을 많이 바꿔서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얘기를 하더니 내가 많이 겸손해졌다. 내가 너무 약간 건방지게 이렇게 했고 투자에 대해서 무서움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약간 옛날에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조금 올라갔을 때는 제가 잘 투자하고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애라고 하는데 하락장에 오면 그게 한순간에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조심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략적 비축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네요. 그 전략적 비축이라는 말이 나와서 이제 앞서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긴 했지만 또 한 번 질문을 드려보면 앞으로 사이클 무시해야 된다. 50% 이런 거 없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사이클은 있는데 제가 책에 언급을 했을 때 저는 이제 사이클이 이번까지는 좀 비슷하게 갈 줄 알았는데 ETF가 생각보다 빨리 나오면서 지금 사이클도 새로운 사이클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 마지막 챕터에 뭐라고 하면 비트코인의 사이클이 유지가 될까라는 거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썼는데 유지될 가능성은 30% 아닐 가능성은 70%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아닐 가능성의 첫 번째 이유는 ETF가 되면서 기관들이 이제 주도하는 자금이 되기 때문에 약간 호재에 선반영하고 이런 게 이제 조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은 변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이제 4년 주기라는 크게 틀에서는 유지가 되되 그 디테일한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눴잖아요. 이런 디테일한 사이클은 좀 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뭐 사이클이 4년 주기가 될지 8년 주기가 될지 그런 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렇군요. 아 그 4년, 8년 이런 것도 늘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근데 이제 어쨌든 비트코인의 반강기라는 게 절대적인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물량이 거의 이제 공급량이 거의 계속 거의 한계에 와봐 있잖아요. 크게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 사이클조차도 깨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러면 이 전략적 비축, 전략적 비축 자산, 전략적 자산 그렇죠? 이거를 막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고 용어도 약간 다르게 트럼프 준비 자산을 원래 얘기를 했거든요. 준비 자산은 말 그대로 그냥 리저브 에셀, 그게 아니었죠. 그건 아니었고 그냥 비축을 한다는 정도였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준비 자산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나 이제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은 외환 확보를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축 통화나 금위나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도 약간 어떤 리스크를 대비해서 다른 나라의 기축 통화나 금위나 이런 걸 하는데 거기에 비트코인을 편입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완전 안전 자산으로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까지 얘기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거를 기대를 생각보다 얘기를 안 해갖고 약간 하락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약간 부랴부랴 상황 의연이 나와서 법안 발의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위로는 해줬지만 그래도 너무 크게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그거 약간 좀 실망이 나왔고 딱 7만 달러라는 약간 심리적 저항선 저항선이나 여러 가지가 맞아 떨어지면서 조금 하락이 한 5% 정도 나오지 않았나 보고 있는데 결국엔 이러한 호재가 나쁘진 않고 반대로 해리스 부통령 측에서도 암호화폐 기업들 많이 만나려고 접촉하고 있다. 그리고 박빙으로 가면 갈수록 어쨌든 간에 자기 한 명이라도 더 지지율을 얻기 위해서 나쁘게 얘기는 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고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준비 자산이 되면 정말 리저브 에셋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가격 폭등이 올까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정말 법안이 발의돼서 된다고 하면 기관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강제로 늘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수요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랑 차원이 다른 수요가 오기 때문에 저는 그게 엄청난 호재라고 보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의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인재 ETF가 나오고 이제 초창기 아까 인터넷 인재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과연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오히려 비트코인한테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고 났을 때 진행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아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서만 이거 추진한다고 하면 반대에 되게 조항을 많이 부딪힐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이걸 기대해서 무조건 갈 거야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어쨌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서서히 변화하고 있는 우리가 핵심 지금 시기에 있다라는 정도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될까요? 결국엔... 근데 이게 저는 확답을 못 드리는 게 진짜 CBDC가 나와서 정말 비트코인이 필요가 없어지거나 만약에 정말 비트코인에 대해서 필요가 정말 없어지는 일들이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은 준비 자산 편입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뭐 확답은 못 드리고 아마 이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라도 정리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는데 저는 지금은 준비 자산에 대해서 이런 거는 그냥 호재성 이슈 그냥 상승에 의한 약간 호재성 제로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 이게 지금 당장 편입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약간 시기상조일 수 있겠네요. 너무 이르다. 다음 사이클에 뭐 이게 될 수는 모르겠지만 이번 사이클은 안 되지 않을까. 와 그러니까 이게 또 되게 큰 지금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볼 지점이 비트코인을 좋아하시는 특히 뭐 비트코인 소위 맥시멀리스트 이런 분들은 비트코인이 없어지고 활용성이 없어진다 여기에 대해서 전제가 없거든요. 그 전제가. 근데 그거를 한번 의심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 차이가 또 되게 큰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야우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저는 비트코인도 앞으로 중요하지만 비트코인 생태계를 통해서 새로운 기업들이 엄청 나올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기업도 나오고 주식도 나오고 코인도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와서 그런 데서 오히려 더 큰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비트코인이 꾸준히 우상향하는데 이제 막 두 배 정도씩 올라가기 시작하면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을 두 배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되면 이제 비트코인보다 다른 투자가 오히려 더 많은 이득을 주지 않을까라고 해서 비트코인도 좋지만 비트코인에서 나오는 그런 생태계랑 앞으로 이제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 이제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는 1 비트코인이 한 20년 지나서 180억, 630억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알트코인도 사실 모르는 거고 비트코인도 모르는 거고 그런데 그 둘 중에 그래도 어느 정도 안다고 하는 게 암호화폐 쪽에서 분명하다고 하는 게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180억, 630억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공급량이나 이런 걸로만 봤을 때는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항상 제가 말하는 거는 그거를 몇십 년 뒤를 너무 내다보는 거는 지금 앞에 1년 뒤에도 저희가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물론 그렇게 믿고 투자를 해야지 약간 하락장이나 이럴 때는 좋은데 지나치게 오히려 긍정회로를 버리면 투자의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물론 180억 가면 저는 되게 좋죠. 저도 투자하는 입장에서 하지만 그렇게 너무 희망으로만 굳지도 말고 약간 좀 안 될 가능성도 생각을 해보고 물론 터무니없는 얘기가 실현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그런 관점이 있구나라는 걸 정비하면서 아까 시나리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개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생각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민주당도 점점 포지션이 바뀌어서 그 점점 더 말씀해 주신 대로 친아무화폐 적인 발언도 하고 미팅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게리 겐슬러를 이제 해임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더라고요. 게리 겐슬러는 해임이 되겠죠. 그런데 말은 했으니까 아마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게리 겐슬러가 ETF 승인해 줬잖아요. 그 ETF 투표했을 때 그 2대2 나왔는데 게리 겐슬러가 결국엔 찬성표 던져서 승인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과연 반암호화폐 적인 건가? 물론 본인이 이제 성명문에 난 정말 하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과연 그 게리 겐슬러가 정말 이렇게 반암호화폐 정말 배척하고 이런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고 아마 근데 어쨌든 BT 이더 정도 ETF가 통과됐으면 사실상 거의 대부분 통과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기존의 알트코인들이 이제 ETF 될지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오히려 새로 아까 나오는 기업들 진짜 정말 금융기관들 전통금융기관에서 나오는 코인들이 오히려 ETF들이 많고 이렇게 저희 섹터별로 이렇게 했잖아요. 뭐 2차전지 섹터 뭐 이렇게 친환경 섹터 이렇게 ETF가 나오잖아요. 코인도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고 이제 BT 이더 비율이랑 이런 알트코인들 비율 섞어서 여러 가지 상품들이 지금은 아니더라도 만약에 진짜 준비 자산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은 ETF가 폭발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이렇게 묶은 거 하나 만들겠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솔라나 단독으로는 지금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선물 ETF도 안 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섞어서 비율을 약간 비트 90%, 이더 19%, 솔라나 1% 뭐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얘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이런 게 또 2008년 서브프라임처럼 또 번지지 않을까 그런 게 언젠가는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언젠지는 저는 아직 모르겠고 과연 갈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고 그때에 대해서는 이제 또 붐이 일면은 또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뭐 솔라나가 없어진다 뭐 이런 건가요? 아니 솔라나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ETF 상품이 나오면서 막 파생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다 보면은 막 어디선가 뭔가 하나가 또 터질 수가 있고 그런 위기가 한 번씩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재미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데 그럼 만약에 진짜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들어가고 있으면 2008년 금융위 같은 위기가 안 나오라는 보장이 있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재미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앞서서 알트의 장이 안 올 수도 있다? 뭐 안 올 수라기보다는 제가 항상 알트코인 투자에 있어서 제일 강조했던 게 최신 알트코인만 투자했으면 좋겠다. 아 최신? 옛날 거는 웬만하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책의 에피소드 중에 하나에서 알트코인이 이제 구 메이저 알트코인이 못 올라간 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써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옛날 알트코인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고 실제로 비트코인, 알트코인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익이 나서 하는 게 거의 없잖아요. 거의 99% 이상 없다라고 보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알트코인들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힘들기 때문에 옛날 코인들보다는 최근에 나왔던 코인들을 자꾸 언급을 했고 다만 뭐 솔라나 이더리움 뭐 이런 거 펀더멘탈 좋다라고 하는 것들은 정고점 뚫으면 저는 아직도 나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보수적으로 생각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도 알트코인에 좀 많이 투자는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알트코인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 올해 최소 올해 한 10월? 11월이 지나야지만 비트코인이 크게 이제 하락하지 않고 상승해준다는 가정 하에서 그게 있어야지만 알트코인이 상승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만약에 정말 운이 없이 9월에 말씀드렸듯이 상승장이 끝났다라고 판단이 되면 알트코인은 상승하지도 못하고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는 있어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알트코인 시즌을 예상한다고 그러면 어떤 조건들이 지금 완성이 돼야 돼요? 일단은 비트코인이 한 1억 2천 최소 1억 2천인데 제 생각에는 1억 5천 이상 넘어야 되고 2억 넘어가면 알트코인이 의미 있는 상승이 올 거고 3억 정도 되면은 옛날 코인들도 어느 정도 상승하는 장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미넌스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책에서는 57에서 64 정도가 이번 사이클의 고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60을 요즘 많이 얘기하시는 게 60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60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비트가 한 번 더 쏘면 60까지는 충분히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도미넌스가 쭉 빠지면서 상승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알트코인이 상승하기 전에 이더리움이 먼저 상승을 해야 돼요 이더리움이 아직 최고점을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점을 뚫고 상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비트코인이 1억 2천에서 1억 5천 2억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에서 알트코인 이더리움이 최고점을 뚫고 의미 있는 상승을 하고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알트코인 상승장이 지금까지 시나리오인데 이 시나리오자로 착착착 가다가 갑자기 중간에 뭔가 하나라도 어부러지면 약간 알트코인이 생각보다 못 돌아가고 끝날 가능성도 있다 이거는 안 간다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라고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알트코인 그러면 끝난 거냐 내 알트코인 어떡하냐 지금 당장 다 팔아야 되냐라고 하는데 본인이 정말 믿고 있는 알트코인이라면 저는 끝까지 한번 가져가 보는 거고 만약 비중이 너무 높다 그러면 내가 한 본전 이상에 가겠거나 아니면 어쨌든 비트코인이 조금 상승하면 알트코인도 같이 따라서 상승을 하거든요 크게는 상승 못하더라도 그랬을 때 좀 비중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아니다 나는 끝까지 정말 이 코인을 믿고 가겠다라고 하면 저는 이번 사이클이 거의 끝난다고 하기 전까지는 계속 갖고 갈 것 같습니다 그럼 알트코인은 지금 투자하면 안 돼요? 저는 좀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많이 투자하라고 했었는데 어느 정도 항상 비트이더 50을 가지고 알트를 투자하는 전략은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알트코인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많이 자신감들이 떨어져서 저는 아직도 그래도 알트코인은 그래도 옛날처럼 10배, 20배, 100배 가는 코인은 거의 드물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 최소 어느 정도 상승은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나쁘진 보지 않고 있는데 일단 비트랑 이더가 먼저 상승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 알트를 또 안 오르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되게 힘들거든요 그럼 그거를 또 견딜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장은 좀 다른 게 이번 장의 특징은 약간 비트코인 위주의 장이다 알트코인들이 상당히 못 간다 그래서 도미넌스도 사실은 많이 빠지지 않을 것이다 알트가 못 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하락에서도 비트코인 한 25% 빠질 때 50% 이상 빠지고 회복도 안 되는 알트코인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원래 알트코인이랑 비트 한 20% 빠지면 알트가 40, 50% 빠지는 건 옛날에도 있었고 과거랑 지금이랑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저금리의 유동성이 있었던 지장이고 시가총액이 작았어요 지금은 고금리의 유동성도 부족한 상태예요 근데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었던 건 ETF라는 엄청난 호재가 있었고 약간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매력적인 자산으로서 왔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도 아직 못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만 약간 몰리는 경향이 과거보다 좀 더 센 것 같다 하지만 저는 항상 이번에 다르다라는 얘기를 조심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알트코인들의 상승은 있기를 바라고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면서 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이제 만약 유동성이 정말 많이 풀린다라고 하면 알트코인이 알트코인의 상승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유동성이 풀릴지도 한번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왜 이렇게 지지부지는 거예요? 이더리움은 지금 약간 착각하고 계신 게 지금 비트가 이제 이더리움이 이제 슬슬 반응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제 봤을 때 비트는 좀 많이 빠졌는데 이더리움은 생각보다 안 빠지고 좀 올랐는데 항상 ETF 승인 이후에 한 2주 정도 하락을 했어요 엄청 크게 그 다음에 이제 4주 차부터 본격적으로 반등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지금 ETF 승인된 지 이제 한 1주 조금 넘잖아요 1주일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 조금 지지부진하다가 어느 순간에 되면 이더리움은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8월을 조금 좋게 보고 있고 그래서 8월에 또 빨리 너무 빨리 올라가면 9월에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솔라나는 회복 속도도 좋고 잘 오르잖아요 솔라나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일단은 ETF 그래도 기대감으로 계속 가는 거죠 제가 보니까 항상 이제 기간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 예전에는 이제 뭔가 확정이 되고 나서 상승을 했다면 지금은 약간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게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ETF가 솔라나가 될 거라는 기대감도 크기 때문에 상승을 했고 그래도 지금 최근만 봤을 때는 이더리움이 조금 더 움직임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더리움에 대해서 원래 좀 비트가 조금 더 올라가야지 이더리움도 결국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고 솔라나도 나쁜 코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세요? 솔라나는 없어요 아 그러시군요 비트랑 이더는 이제 중심으로 하시고 비트 이더는 항상 50% 이상 갖고 있고요 신생 코인 알트로 알트 코인도 있고 옛날 코인도 몇 개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미국 주식 조금 있고 이 정도 음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지금 여윳돈이 좀 있거나 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매달 소득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계속 이제 코인 투자를 이어간다고 할 때 뭐 사놨던 것도 있고 이제 더 살려고 하는 것도 있고 어떻게 좀 대응을 해가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지금까지는 지금 7만 달러 넘기 전까지는 좀 계속 사서 모아가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제가 책에서도 6만 9천 달러 정고점 떨어지기 전까지는 매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그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장에서 계속 추매하는 것보다는 상승장이 왔다고 하면은 그냥 투자를 안 하시고 계시다가 갖고 있는 것만 투자를 하다가 상승장에 왔을 때 약간 원금 회복 이상 회복을 하고 나면 겨울은 항상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까지 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렸다가 그때부터 좀 어느 정도 하락이 시작한다고 해서 너무 빨리 사시면 안 되고 최소 6개월에서 1년 기다렸다가 그때부터 분할로 사시면 다음 사이클 때 오히려 더 의미 있게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분할로 사는 거는 상승장 때 분할로 사는 것보다는 좀 지켜보고 아마 아직까지는 그래도 비트 이더 정도는 조금 사도 되는데 다만 수익률을 너무 지나치게 기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한 2배는 기대할 수 있잖아요 이더리움은 최소 2배 이상은 될 것 같고 비트가 지금 가격의 2배면 1억 8천이잖아요 가능은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최악의 경우 한 50% 정도 올라가는 것도 생각을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50%면 한 1억 3, 4천 그러니까 한 1억 5천까지 간다라고 봐도 아마 그때부터 조금씩 하면은 어쨌든 원금을 빼면은 생각보다 수익률이 얼마 안 났다고 생각을 하실까봐 그래서 비트 위주보다는 비트 이더를 섞어서 투자하시던지 아니면 이더를 투자하시고 아니면 비트 이더 좀 투자하시고 알트를 한 10%에서 20% 한 10% 정도만 투자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지금 시기에 이 부분은 다시 꺼내 읽어보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구메이저 코인을 통해 얻은 교훈이 있거든요 그게 정말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아서 구메이저? 옛날에 메이저 코인이라고 불렀던 게 네미나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 리플 이런 걸 메이저 코인이라고 했는데 리플 이런 거 사이클이 지났으니까 두 번째 사이클에서는 구메이저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 것들을 네오코인 이런 것들 옛날에 인기 많았던 시가총액의 상위권에 있었던 코인들을 그게 시가총액이 좀 내려오고 약간 의미가 없으면서 오래됐다 해서 구메이저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불리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지난 사이클에 또 새로운 코인들이 탄생했다가 많이 올라갔다 하락을 했잖아요 그런 코인들이 못 올라간 것처럼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챕터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책은 되게 쉽게 쓰려고 노력을 했고 어쨌든 사이클에 대해서 하고 있고 지금 와서 봤을 때 뭐 맞힌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데 뭐 맞혔다 틀렸다 이런 것보다는 에피소드가 되게 많거든요 27개 정도 되니까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한번 체험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도미넌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더가 올라가고 도미넌스가 내려가야지 알트코인은 올라간다 그런 내용도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되게 금방 읽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하루 면은 충분히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씩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트랑 이더랑 모아가다가 이제 알트 시즌이 온 거예요 아까 말씀해 주신 첫 번째 비트코인 가격이 1억 3천을 넘고 1억 5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더리움도 정고점을 돌파하고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돼서 알트 시즌이 왔습니다 혹시 조심스럽게 공부하는 차원에서 추천이 아니라 알트코인을 너무 투자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잡아보고 싶은 걸 기회를 또 기다려야 되니까 4년 좀 공부해 볼 만한 알트코인이 있을까요? 저는 저번에도 알트코인 몇 개 얘기했는데 AI 코인은 요즘에 AI 관련주가 너무 안 좋아서 약간 되게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그래도 약간 신생 코인이고 AI에 대해서는 조금 과거 엄청 큰 기대한 것만큼은 수익률이 생각보다 못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그쪽에 한번 공부? 공부라기보다 한번 투자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약간 RWA를 되게 좋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블랙록에서 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기반의 비들이라는 펀드가 있어요 그거는 한번 공부를 해보셔서 이 원리가 뭔지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RWA를 제가 왜 좋게 보냐면 제가 예전에 여기 나와서 말씀드렸다시피 ICO로 제가 한번 망했잖아요 그때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것이 코인화가 된다 그거를 꿈을 꾸고 투자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잘못된 투자로 간 건데 결국엔 그게 블랙록이나 전통기관에서 하는구나 정말 그게 이제 RWA랑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RWA가 뭔지 왜냐하면 실물 자산 어떻게 토큰화한다는 거지 그런 쪽에서는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향후 이제 앞으로 제가 미래에 이제 새로운 생태계가 탄생한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RWA가 좀 핵심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어서 RWA에 왜 블랙록이 이렇게 밀고 있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공부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트코인 투자는 첫 번째 투자를 한 다음에 한 뭐 20, 30% 떨어지면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내가 처음부터 분할로 하면 괜찮는데 내가 만약에 100만 원 투자했는데 100만 원만 투자하려고 했는데 알트코인 50% 빠졌다고 해서 100만 원 또 투자하는 거는 정말 그렇게 물타다가 회복 못하면 끝없는 지옥의 늪에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만약에 내가 원했던 100만 원만 투자하겠다라면 딱 그 정도에서 멈추셔야지 무리해서 투자하지 마시고 분할로 애초에 100만 원 가지고 30, 30, 40 분할로 사겠다라는 거는 좋은 방법인데 처음에 이제 투자금보다 생각했던 금액 이상으로 투자하는 건 정말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트랑 이더는 투자를 하되 알트코인은 한두 개 몰빵하지 말고 막 10개, 15개 이렇게 분산 투자하라고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저는 동감을 하는 게 물론 본인이 정말 알트코인에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한두 개 집중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뭐가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AI 코인 아까 말씀드렸는데 AI 코인 중에서도 뭐가 갈지 몰라요 너무 많거든요 종류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 같이 작가 해주셨던 팽돌이님 강조하시는 게 시가총액 상의 하나 중의 하나 정말 낮은 거 하나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트를 아예 안 하고 비트만 하는 거 비트 이더만 하는 거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인데 제가 봤을 땐 우리나라에서 비트 이더만 투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실제 통계에서도 비트 보유가 거의 없는 걸로 밝혀져서 아마 그게 제일 좋고 정석적인 방법인데 그렇게만 하셔도 저는 제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이슈 중에 하나가 월드코인이요 월드코인을 갑자기 물량이 갑자기 풀렸잖아요 네 사전에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사전에 내부거래도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거 비트코인의 탈중앙화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하고 알트는 사실 너무 어렵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솔직히 알트코인들이 다 그렇게 움직여 왔어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게 새롭게 와닿지는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저는 제도권에 편입이 돼서 제로 된 규제 기간이 있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를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위험성이 너무 많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이 물론 큰 상승률이 줄 수도 있지만 정말 크게 실패할 수도 있고 제가 그걸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심해서 항상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암호화폐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정말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변동성이 큰 만큼 멘탈 관리하는 데 있어서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 책에서 정말 이더리움 물타기의 끝판왕 사례도 나오잖아요 10분의 1톤 막 나는 거 그런 것들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비트랑 이더만 투자해도 주식 투자에 비해서는 상당한 수익률이잖아요 근데 그거 이상으로 하는 게 과연 과욕이 아닐지 지나친 욕심이 아닐지 이런 부분도 냉정하게 파악을 해야 내 귀한 돈을 잃지 않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석훈님 오늘 이렇게 너무 귀중한 이 사이트 감사드리고요 시청자님들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비트코인에 사실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약간 대선 쪽에서 많이 관심을 받고 있어 관심이 많나요? 김프가 한 1%도 안 나오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관심은 일반 대중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약간 뉴스에서 약간 이렇게 띄워주고 약간 비트코인을 다시 또 대선이랑 연결지어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가고 지금 비트코인이 최근에 5만 3천까지 하락을 하고 저도 솔직히 이렇게까지 빠질지는 몰랐고 정확히 말하면 틀렸죠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빠르게 반등하는 걸 보면서 아 비트코인 정말 항상 반전의 반전을 기하는구나 그리고 항상 상승을 좀 한 번은 더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벌써 너무 지치고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한 번 저희 책 한 번 읽어보시면서 여러 에피소드 한 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너무 무리해서 투자하는 것보다 약간 리스크 관리하면서 투자도 하셨으면 좋겠고 미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제가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단순히 선거 자금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미는가 그게 아니라 미국이 정말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고 이런 큰 뜻을 감추고 있는데 그거를 자꾸 약간 가격적인 측면 단기적인 측면 이런 쪽에만 우리가 너무 집중하고 있지 않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해 보시면 오히려 또 하락이 왔을 때도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한 번 공부해 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혹시 다음에 나오게 됐을 때는 되게 웃으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서콘이 저 질문 갑자기 생각나서 이것만 좀 여쭤볼게요 그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이 5만 3천까지 떨어져가지고 5만 3천까지 떨어진 다음에 6만 7천까지 확 올라왔잖아요 7만도 넘었고 이게 차트적으로는 설명이 잘 안 된대요 원래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이 안 되는 게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저는 차트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 참고는 하는데 많이 차트는 참고를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맹신을 하지 않는 게 항상 설명을 하기가 좀 애매하죠 그리고 이번에 5만 6천 깨졌을 때 다 뭐라고 했냐면 5만 2천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5만 3천까지밖에 안 갔거든요 근데 과거의 제 경험상 항상 사람들이 매물대를 엄청 기다리고 있는 가격까지 안 가요 거기를 살짝 위해를 가든지 아니면 오히려 거기보다 더 크게 패닉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지금 차트도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제 메이저 기관들이 온 거예요 비트코인 움직임 예전에 기관들이 없을 땐 개인들이 했으면 그런 걸 보는데 기관들은 자금도 있고 자기네들이 차트를 만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참고를 하되 너무 맹신하지 말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프가 불과 4, 5개월 전만 해도 15%까지 갔단 말이에요 지금은 왜 이렇게 낮은 거예요? 가격은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거는 약간 비밀이 있긴 한데 그거는 좀 위험한 발언이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항상 김프가 꼈을 때 과열이 항상 발생이 시작이 되고 항상 김프의 끝은 좋지 않았다는 거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만약에 비트코인이 예를 들면 2억을 갔다 근데 김프가 만약에 10% 꼈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좀 위험한 신호고 김프가 낀다고 바로 빠지진 않아요 오히려 김프 때문에 더 크게 상승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프가 무조건 김프가 낀다고 해서 바로 빼지 마시고 어쨌든 이 상승에 점점 거품으로 가고 있고 좀 안전하게 매도해야 될 타이밍으로 항상 보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9,400, 9,500인데 김프가 거의 1% 안 될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격적으로는 괜찮은 거예요?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의 입장이나는? 그렇죠 김프로만 봤으면 나쁘지 않은데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지금은 우리나라의 법이나 이런 제도가 규제가 조금씩 많이 세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ETF나 이런 것 때문에 외국에서 특히 미국 블랙록이라는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거기서 많이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김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전반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디테일한 부분까지 챙겨서 이야기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면서 그럼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석훈님을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중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